음악 어떤 일을 해도 기쁨이 없다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 기도를 하는데 전혀 시원함이 없고 답답하다 이거는 참 중환자입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입맛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 맛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행복해지고 여러 가지 근심이 있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문제가 주님이 풀어주신 걸 경험하고 근심이 있었는데 찬양을 하면 그 근심들이 빛이 들어오면서 해결이 되고 말이에요 몸에 질병이 있었는데 이 질병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중에 치유의 길이 열리고 주님이 고치심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빛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라 라고 하는 주제인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빛이라 그 빛된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보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복의 사람이 되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은요 낳을 때부터 우리는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녀니까 그런데 이 복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복이 아니라 내 돈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만원도 써야지 내게 되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국에 집어넣어야 이게 그 역할을 발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열한기와 오장에 보면 여기에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나오고 그 엘리사가 나와요 이 나만 장관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이거는 그때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심함이 어떻게 하나 있는데 나만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정 중에 하나가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님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힘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그때 왕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냐 우리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 그랬는데 엘리사가 그러죠 일로 보내세요 일로 보내세요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에게로 왔어요 집 앞에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환영하는 게 아니고 엘리사의 계하시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 선지자님이 그러시는데요 여기 앞에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래요 그러면 깨끗하게 낫는데요 라고 하는 말에 나와만 장관이 화가 났어요 여기까지 말이에요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그 가진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막 기대를 가지고 선지자가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막 손을 얹고 막 무당이 주수라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그렇게 날 줄로 생각했는데 아니 요단강 물에 가서 물을 씻으라니까 그렇게 물도 좋지도 않은데 나만의 말입니다 아니 우리 아람에는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이 훨씬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씻겨진다고? 낫는다고? 그러면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돌아갔으면 나만은 그랬을 겁니다 그때 한 번 해볼걸? 그래도 한 번 그냥 믿지는 샘치고 물속에 들어가 볼걸? 평생 껄껄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부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부하 우리 주변에 좀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나만이요 선지자가 더 큰 일을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아니 똥물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래도 나는 들어가겠네 해봅시다 한 번 해봅시다 말씀대로 해봅시다 그래서 나만이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여섯 번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올 때 치유가 일어난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라 모세 이후에 모세 다음 지도자가 여우수아입니다 여우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장 8절에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우수아에게 주시는 평탄의 비결 형통의 비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거는 말씀을 붙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승리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되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말씀이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으니 이제 우리가 호롱불이 돼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 내 손과 발을 통하여 그래서 주변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의 입장이 돼 보면 돼요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역지사지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봐 누구나 부모라고 하면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고 즐겁게 행복하게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게 이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이게 에덴 공동체 아니에요? 에덴 공동체 거기에서 아단과 하와를 딱 만드시고 너희가 다스려! 내가 진짜 왕이고 너희는 이 땅에 다스리는 왕이야 그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만 하지 마 선악과 이거는 먹지 말자고 우리끼리 약속하자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때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는 동물들 식물을 다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뱀이 끼어든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총 68절인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구절 15절부터 64절까지는 저주의 구절이에요 축복의 구절은 14절 그 다음에 이 저주의 구절은 54절이에요 네배예요 네배 그럼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하시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 14절까지의 축복의 내용 여기서 너희가 벗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이 신명기 28장에 담겨 있습니다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같이 보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면 듣고 청 듣고 순중하면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중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거다 하면서 54절의 저주가 쫙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순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동의 서에서 먼 것처럼 동하고 서가 얼마나 멀어요 하나님은 이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회귀하면 동의 서에서 먼 것처럼 죄에서 우리를 멀리한다 그리고는 복을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서시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기도의 숨이 열려요 말씀을 볼 때 하늘 양식이 임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은 만나보고 살았지만 이 시대에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우리들은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 같이 해보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보세요 이쪽을 바라보면 몸이 이쪽으로 가요 생각이 그리로 가면 눈이 가고요 눈이 가면 몸이 가요 우리의 인생이 그리로 흘러가요 무엇을 보느냐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민숙이 6장 22절로 27절에 보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살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걸 나만이 평생 그때 고침받지 않았으면 좀 해볼 걸 했을 거예요 기회는 우리에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붙잡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서 붙잡는 이게 성공하는 이가 있고 그냥 그럴 걸 하고 후회만 하면서 그냥 그저 승리하는 거리가 먼 인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숙이 6장 22절부터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27절이 중요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그런데 내가 줄 수 있는 걸 줘야 돼요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마중물이에요 뻔뿌질 할 때 보면 마중물도 안 넣고 손에 계속 그냥 뻑뻑거리는 거 그냥 해면요 고무 바킹 소리만 나지 물이 안 올라와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귀한 건 마중물을 붓고 하면은요 뻑뻑뻑거리면서 꾹꾹꾹꾹꾹꾹 거리면서 밑에 있는 물이 쫙 달려 올라와서 계속 계속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론아 너희는 이것을 계속 축복하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축복하길 원한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길 원하며 지키시길 원하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서 저주는 우리의 입에서 우리 삶에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이게요 그렇다며요 축복이 내가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면 그에게 복이 임해서 나도 복 받고 그리고 내가 축복을 하는데 그 사람이 복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이 퉁 튕겨가지고 나에게로 온다면서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저주도 그렇다며요 내가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면 저주가 임하고 근데 저주가 임한 모습 보면 안 좋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저주받을 사람도 아닌데 존경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를 비방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에게로 와서 내 삶을 내가 쏜 화살에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지키고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유치부에서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좀 보시죠 그 영상을 보시면 아이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그 막 찬양으로 들려요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가버려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또 다시 나타나면 너를 죽이고 말겠다 저자 모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왕을 만나러 오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론 나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누려 여호와께 기도 들이자 천둥과 우박이 멈추고 비도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자이다 거슬렸어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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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가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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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천과 역천과 나무진을 나무치를 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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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를 아기를 거기 담아 거기 담아 거기 담아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너희는 내가 내가 너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십계명을 이우고 주기도문을 암성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인 줄 알고 그러면서 이게 그 아이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주님이 손에 붙들려서 일평생 쓰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이들의 삶이 멋질까 그래서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바라오며 살 걸 걸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대로 내가 그때 살아서 너무 잘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같이 해보죠 여우와 하나님 편에 서라 여우와 하나님 편에 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우와에게 서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문제가 발생하고 또 내가 어찌 해보셔는 상황 중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데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의지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양갈래 길을 놓으시고 아까 신명기 말씀을 보세요 내가 선택하여 여우와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그리고 그를 순종하여 나아가면 내가 복을 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야 네가 선택해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 있어요 축복의 길을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 그거요 나의 선택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 우리들은 봐야 됩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게 소수를 위한 것이다 라면서 다수를 핍박하고 그리고 엉뚱하게 이 민족의 질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아맞고 저주의 길을 여는 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질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입니다 이건 인생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찾았잖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우와 하나님에게서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우와 하나님 편의 선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롯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롯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었어요 그를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여우수와 24장에 보면 여우수와가 자기의 이제 지도자의 사명을 다 감당한 뒤에 끝자락에 그 백성들 앞에 말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보시죠 만일 여우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우리의 선택이 보세요 출애굽 1세대 그들의 한계는 사실 한계가 지워져 있는 게 아닌데 그들 스스로 한계를 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에게 열린 축복은 닫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열려져 있는 겁니다 1세대의 그 불순종의 기반 위에 서서 우리는 그리하지 말자 이거예요 여우수아가 오늘 말하잖아요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좋다고 하면 이 가난한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이 좋다고 하면 너희는 그들을 섬기라 그러나 그건 저주의 길인 줄 알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라고 할 때 온 백성들이 우리도 여우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상들을 다 집에서 가지고 와라 다 가지고 와서 모아서 불태우고 깨서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여우수아가 죽고 나자 그들은 죄로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없어지자 그들은 돌아섭니다 사사가 섰을 때는 그들은 사사에 살아있을 때는 복을 유지하며 누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그냥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고 저주의 길로 돌아갔던 것을 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삶은 비결이 다윗의 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과 합해졌다 나는 다윗이 너무 좋다 그 마음이 했던 시편 23편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우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유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우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신앙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악인의 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은 자 이 자가 복 있는 자예요 2절에 보면 여우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내 삶을 통하여 실천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는요 신약가에 심은 나무가 푸르고 열매 맺는 것 악인은 겨와 같아서 추수 때에 날아간다는 것 이제 우리의 인생 끝자락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너무 행복했다 그러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생 끝